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를 방문했을 때 본인이 초청받지도 않고 문체부 장관을 오라고 할 때 그런데 본인이 가겠다라고 역제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용기로 갔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 일행이 원래 6명으로 가게 되어있었는데 거기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일행 13명, 본인 포함하면 14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3억 4천만 원 이상이 더 추가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휘장을 걸고 대통령 부인이 가는 형성에 대통령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 노래를 했다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거기도 과거에 4개월 전에 문재인과 함께 인도를 방문해놓고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타지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드시 가겠다라고 해놓고 마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간 것처럼 관광을 했다는 겁니다 관광, 거기 관광 가서 김정숙이가 관광할 동안에 외부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차단까지 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또다시 SNS를 보면 과거에 2019년도였습니다 문재인이 동남아 3국 순방 마지막 일정이 캄보디아 앙크로와터를 방문할 때 그때 또 앙크로와터는 막바지에 여기에 캄보디아에서 앙크로와터를 방문하는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서 비행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비행기를 다시 한국에 있는 공군 2호기를 급하게 불러서 갔다 이 기사가 오늘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크로와터로 가는 CM랩 공항에 규모가 좋아서 문재인이 타고 갔던 동남아 일정에 타고 온 공군 1호기가 착류할 수 없기 때문이어서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숙 그리고 고위급 수행원, 경호 인력 30명은 한국에서 온 공군 2호기를 타고 앙크로와터를 왕복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수행원과 취재기자 일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전세계를 타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유튜브 송구권의 유튜브와 정연태의 말리풍취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기사도 그렇고 제가 기사를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 앙크로와터 갔다 온 기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앙크로와터 갈 때 공군 여기를 불렀다 하고 한 것은 2019년도 3월 23일자 조간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 앙크로와터 방문 때 공군 2호기 불렀는데 점점 이렇게 하고 공항이 작아서 전용기 착류 못해서 2호기로 김정숙 등과 이동했다 김정숙 등과 이동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때 당시 조선일보 기사보면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그러니까 3월 16일을 문재인의 동남아 3국 순방 중에 마지막 일정인 캄보디아 앙크로와터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 있던 공군 2호기를 급하게 동원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동남아에 공군 1호기를 타고 왔지만 앙크로와터로 가는 관문인 CM 레아프 공항 규모가 작아서 1호기가 착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과 김정숙 고위급 수행원 그리고 경호 인력 30명은 한국에서 온 공군 2호기를 타고 앙크로와터를 방문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세금 낭비다 하는 비판과 지적이 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대통령들도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앙크로와터를 찾은 것은 노무현 이명박 때도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앙크로와터를 두 번 찾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갔다 왔을 때 입군과 관련해서 당시 훈생총류도 함께 탑승해서 경호와 통신보안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던 만큼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소속의 민항기를 장기 임차한 공군 1호기와 달리 공군 2호기는 공군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 2호기 운행 비용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공군 소유인 만큼 연료와 실비 외에는 드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료와 실비 외에 드는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획되지 않아서 그래서 일정이 안 되고 거기 비행기가 커서 못 가게 돼 있으면 원래 거기 갈 것 같으면 다른 교통편으로 이용했겠죠 그렇게 갈 스케줄이 없는 데에다가 그래서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또 다른 비행기를 불러고 갔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김정숙의 버켓리스트 관광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재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리풍치 올라오는 글을 보면 문제는 문재인의 앙크로아트 일정이 당초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군 소유에 공군 2호기를 투입하는데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세금 낭비한 지적이 일어났고 정부 관계자는 공군 2호기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들지 않는다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예정에 없던 문재인의 앙크로아트 방문에 대해서는 앙크로아트가 캄보디아인의 자존심이고 캄보디아의 찬란함, 찬란한 고대문화의 상징인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캄보디아가 그렇게 존중하고 요청을 해왔다면 방문하기 전부터 요청을 해야지 갑자기 일정이 없는데 거기 가서 요청을 했단 말인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김정숙의 행태를 보면 또 김정숙이가 거기 가자 이렇게 해서 졸라서 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앙크로아트에 갈 정도 되면 일정을 미리 잡아가지고 가더라도 사실 앙크로아트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코로나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 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버켓 리스트를 찾아가지고 김정숙 때문에 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청와대 측은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김정숙의 타지마을 방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 김정숙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직접적인 초청은 전무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해외 숭방 일정이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48회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혹 여사가 28번 권양숙이 25번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2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김정숙은 재임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 자체가 안 되던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이 나갔을까 정말 끔찍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한 것도 지금 김정숙이가 유일합니다 과거에 이희호 여사 고 이희호 여사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행 없이 미국 순방을 진행한 바가 있지만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해서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희호 여사의 단독 순방은 적어도 혈세 낭비에서 비롯된 외유성 순방이라고 치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숙의 해외 순방 그야말로 관광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나 경인선 경인선 이렇게 외쳤던 게 이렇게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비싼 옷을 입고 수백 벌의 옷을 해입고 해외 관광 리스트를 짜서 내가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되고 돈이 안되고 그래서 그게 대우를 받으면서 못 갔기 때문에 못 갔던 곳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간 것 아닐까 그래서 피라미드나 앙크로와터나 그리고 과거에 뉴질랜드 곳곳에 체코의 성당 이런 거 다 지금 김정숙의 버켓 리스트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숙의 국고 낭비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조사가 함께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